아 여기는 너도 밤나무 길이네 어? 지석아 그지? 이 나무 이름이 영어로는 뭐지? 한국어로 뭐예요? 한국어로는 너도 밤나무 네?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로니에라고도 그러고 카시타니 카시타니엔 카시타니 나무의 특히 안에가 없는 거 아 칠엽수 카카오톡 그리고 저녁이 배고픈 쥬플렉스는 큰 집을 자르고 싶을거에요 당겨놔 응 아니 아니 저쪽에 빨강색깔 가동 찬다 그랬더니 꽃이야 어 날꽃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때부터 땅도 저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형 저보다 나오니까 다른 애들도 제가 하루에 응 1시간 하면 그녀들은 7시간을 써요 응 그래도 레이저를 알 수 있죠 응 땀에 풀라고 먹지마 응 형아는 몇시에 와? 형아 모르겠어요 오늘 형아 뭐 있나? 공부하는 곳? 특별이 없는 것 같아요 응 네 뭐해 아 어젯밤에 응 좀 춥게 샀는데 어 그래서 강의 기운이 있구나 응 그래서 강의 기운이 있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